반갑습니다. 최상위 여러분. 김지호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2021학년도 대수능을 준비하는 수능 개념 수학 가형의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 선생님이 뭐 항상 그 처음 이런 시작을 할 때.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. 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. 최상위라는 타이틀을 다는 순간.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전국에. 선생님보다 훨씬. 머리도 이렇게 빠릿빠릿하고. 잘 돌아가고. 문제도 잘 푸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.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에게는 하나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러한 일을 겪고 났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났을 때. 다른 또 어떤 강의보다 보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자 선생님이 최상위 학생들이라고 얘기했는데. 마음속으로 선생님 저는 최상위일까요라는 의문을 갖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상위라는 것은. 물론 결론적 결과론적으로. 어떤 여러분들이 일 등급을 받고 백 점을 받고 이런 점수를 받는 그러한 것이 최상위일 수 있겠지만. 선생님은 최상위적인 그런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원합니다. 우리가 어떤 결론적인 것들을 놓고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.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서 최상위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의지입니다.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. 이기려고 하셔야 됩니다. 어떤 개념을 들었을 때 이게 살짝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. 진도가 너무 빠를 수가 있어요. 어? 저거 난 생각 안 해본 건데? 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걸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. 아 이건 나랑 안 맞네.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. 선생님이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들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준비를 했고. 그런 개념들도 교재에 많이 넣어뒀습니다. 그니까 선생님이.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어떤 것을 통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. 선생님의 그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의 의지를 넘어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. 배움에 대한. 지식에 대한. 어떤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욕구. 응.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 가 아니라. 조금 더 할 수 없을까. 무엇인가. 무엇인가 내가 조금 더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나아가고 더 올라가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은 여러분들이. 첫 번째 얘기했던 의지와. 지금 두 번째 얘기했던 이 욕구만 가지고 계신다면. 분명히 이 강의의 사십오 강을 단 마치고 나면.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. 확신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. 간절히 바라고.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선생님도 수업을 할 겁니다. 수능 개념 강의가 선생님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EBS에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다른 또 과목별 강의가 있죠. 선생님은 지금 이 강의가. 수학 원. 확류가 통계 미적분 이 세 과목 즉 수학 영역 가형에서 치루어지는 전 범위를 다 다뤄야 합니다. 그럼 강좌 수가 다른 선생님들 강좌 수의 3배냐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최상위로서 공부해야 될 걸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.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수업 시간에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. 그다음에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오셔야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듣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. 의지와. 그 갈망으로 극복을 해 보시고. 야 이건 도저히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. 그러면 조금 기본적인 걸 더 공부하시고 들으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아직 수능은 멀리 있습니다. 물론 그것이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.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.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마시고.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. 절대 한 번으로 이 강의를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두 번 세 번 네 번 수능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셔서. 이 사십오 강의에 있는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신다면. 분명히 수능이 아주 쉬운 수염으로 둔갑할 겁니다. 다. 그렇게 선생님은 확신하고요.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이 강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.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. 그리고 그. 그 이 강의를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또는 뭐 가끔은 이제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이제 좀 이제 연배가 있잖아요 그죠 나이도 됐고 선생님이 선생님도 젊었을 때 처음에 학교 선생님하고 이럴 때 선생님도 EBS 강의 많이 봤어요. 여러 선생님들께 강의도 보고 배우기도 하고.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위치가 된 거죠. 그래서 선생님도 더 책임감이 있고. 이 강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. 서정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. 예전에 EBS 강의도 하셨고. 수학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. 그 선생님께서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.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나 어떤 개념을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.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이 존경하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. 그래서 또한 상당히 지금 선생님이 이 만든 교재가 선생님 개인으로만 만든 게 아니에요. 책 이름이 자유사고죠. 이 자유사고에 대한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해서 교재를 이렇게 편찬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이제 정말.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학적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선생님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.